하나, 둘, 셋, 야! 아우 오늘도 정말 평화로운 올림프스로구나! 아버님! 제가 인간들의 세상에 침입한 괴물들을 물리치고 인간 세계를 지키고 왔습니다. 아이고 또 한 번 인간 세계를 지키다니! 정말 장하구나! 역시 전쟁의 신 아테나로구나 우리 딸! 상으로 내가 보상을 주도록 하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빠! 아빠! 나 돈 좀 줘! 게임에 현실 좀 하게! 나 지금 포켓몬 배틀해야 되는데 닌텐도 온라인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어허 그러고 보니 사랑의 신 큐피트는 이 녀석이 일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지! 그래서 오늘 출산율이 꼴등이였나? 어허 응? 이 큐피트 너도 놀지만 말고 전쟁의 신 아테나를 못맞아서 너도 사랑의 신답게 인간 세계를 좀 나눠주고 오거라! 아이 싫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어허 사랑의 신이 이렇게 나태하다니 빨리 갔다 오거라! 어허! 으이씨 알았어 더러워 산아가다 내가! 쯔쯔쯔쯔쯔쯔으 너무 오래걸려 진짜! 그나저나 오랜만에 일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건 큐피트의 화살이자 사랑의 화살이야 이 화살을 맞게 되면 그 어떤 무뚝뚝한 인간이라도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아 예초 무기지 아 그러면 어디 사랑에 빠질 만한 인간이 없나 아버님도 참 사랑은 할 건데 내가 굳이 나서야 되냐고 어디 사랑에 빠질 만한 인간이 없나 무뚝뚝해도 그렇지 요즘 인간들은 너무 삭막하단 말이야 오늘 내 사랑이 화살로 사람들을 마구마구 사랑에 빠지게 해서 언니랑 아빠한테 씩쓸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인간들이 안 보이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어서 돈을 내놔 이 자식아 안 돼 그 돈은 미민짱을 사기 위해 모아서 모아준 돈이라네 건들지 말라네 덕후였구만 덕후 빨리 돈 플리즈 돈 플리즈 안된다능 봐달라능 제발 봐달라능 제발 봐달라능 슈슈슈슈슈슈슈 슈슈슈 슈슈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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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슴이 왜 이러냐능 콩닥콩닥 뜬다능 어흑 내 가슴이 내 가슴이 어흑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아흑 손사람이 일지나 Надо 무슨 일이 있나본데 이이이이이 Spread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오 아흑 아니 저 아줌마가 운전도 똑바로 못하고 가만두나봐라 아니 이 아줌마가 이 아줌마 빨리 나와봐 아니 옆에 내가 아니 이 아줌마야 길에다가 차를 세우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옆에 내가 내 차를 길에다가 내가 세겠다는데 니가 뭔데 날려 이 아줌마가 뭐라는 거야 오늘 너 죽고 나 살아보자 일로와 머리채를 옮궁 일로와 아줌마가 팝아 잘됐네 내가 더 잘됐다 내가 10만원짜리야 일로와 저 사람들은 우지 사이좋게 붙어있네 저희가 조묘하게 은인관계로 발전하기도 엄청 간편해지지 아니 이 느낌은 뭐야 내 심장이 왜 쿵쾅쿵쾅 뛰지 내 심장이 왜 이렇게 쿵쾅쿵쾅 뛰는 거야 세상에 이 느낌은 갱년기로 잃어버렸던 나의 불타오르는 사랑이 다시 생겨다는 느낌이야 나의 시체처럼 죽어가던 마음에 심피수성세를 해준 사람은 누구 바로 너야 바로 너 쿵쾅쿵쾅 뚜비뚜밤 일로와 사랑해 사랑해 이 파만의 쌀이야 대성공이구만 아이고 여기나야 인간들의 도시랑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커플에 두 커플이나 만들었더니 이제 나온 화살이 하나 둘 셋 넷 100개 밖에 안 남았잖아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길래 저기서 저거 있지 뭐하는 거야? 우리 스승님의 원수 너를 쓰러트리려고 10년 동안 산에서 수련을 하고 오늘 내려왔다 이 놈의 스승은 하늘나라로 내가 친히 보내줬지 너도 같은 곳으로 보내주도록 하마 덤벼라 덤벼라 쌀이 좋아 왜 이런 Сер이요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청cast 저 glasses 으.. 야.. 녀석 대단하구만 응 이 녀석 정말 대단하지ось 네 덤벼라 으야 쨨 anna 쨎 짜파게티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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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구만 음 난 짬뽕이 좋더라 그렇게 지옥이 왜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띄는거지? 뭐야 끓어오르는 10개는 달아오른다 설레이려니 밤은 뭘까 왠지 잠을 잃을 수가 없어 너 때문에 10년 동안 잠 못 잃고 애주 잠을 못 잃어버렸다고 사랑해 나도 하늘나라로 보내버린 너의 스승처럼 하늘만큼 사랑해 설레이는 이 마음은 뭘까 또 한꺼번에 탄생시켰다 큐피트야 아빠 너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알고는 있느냐 오랜만에 일했죠 아니야 이건 일이 아니야 넌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랑 자꾸 커플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일처리를 뒷수습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진짜요? 별로 안 이상한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부쳐주란 말이야 쓸데없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커플을 만드지 말고 알겠어? 알겠어요 그래 똑바로 뭐 일 좀 하나 하고 그렇게 올라오도록 해라 알겠지? 네 안 오고 가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지금까지 내가 쌌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난 진짜 사랑의 신으로서 능력이 없는 걸까 미호야 잘 지냈니? 어 잘 지냈지 정말 오랜만이다 어 그러게 오랜만이네 저기 보이는 커플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함부로 큐피트 화살을 써서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어 그러면 이 사랑의 돋보기로 저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해봐야겠다 오늘따라 미호가 정말 이뻐보인다 그냥 오늘 고백해버릴까? 너무 잘생겼잖아 음 서로 좋아하는 게 확실하구만 저 사람들한테라면 내 사랑의 화살을 쏘어도 되겠어 으악 아 뭐지 이 기분은 미호씨 여민씨 우리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결혼해요 미호씨 뭐라구요? 당신과 아들딸 한명씩 남을 평생 사랑할거에요 사랑해요 미호씨 드디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준 것 같아서 정말 기뻐 이 사실을 당장 아빠한테 자랑해야지 그러는 사람을 찾아준 것 같애 dedi 모두 구독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준 것 같네요 ker이 그 당장의 수술을 찾아가지고 그렇다 보상에서